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정사상 처음 현직 지검장 신분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들이 장관 후보자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3주 전 인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래주점 주인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수색 중입니다. 유치원에 딸을 데려다주던 엄마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3일 전 눈 수술을 받아 시야가 흐릿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이 월간 기준 100만 명을 넘는 등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함께 급증하자 결국 제주도는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끝없는 보복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동으로 하마스의 로켓포를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그동안 한몸을 강조해온 당첨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꼽혀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당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또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도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집단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기조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힌 부동산 정책은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수정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게 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상 초유의 현직 중앙지검장 기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저희 채널A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 내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적용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구장이었던 이지검장이 고향 후배인 안양지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첫 전화에서 이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것이라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이 안양지청의 소환 조사를 받자 반부패부 참모들을 통해 경의서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경의서를 제출하자 이지검장은 다시 전화를 걸어 안양지청을 믿지 못하겠으니 영상 녹화 자료가 있냐고 문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수사 중단 요청도 이뤄졌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 16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인 이규영 검사, 차규근 본부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사관 등의 기소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된 이상 최소한 현직 지검장 직무에서는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 법조계에선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 10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 직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의 기소 결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돼 안타깝다면서도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의 중앙지검장 퇴직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검찰 일각에선 신인 검찰총장 취임 후 이뤄질 검찰 인사 결과를 보고 거치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제 정상 출근했던 이 지검장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춘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당시 이 지검장은 자신의 참모가 동반 사태를 요구했을 때도 휴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스스로 결단하라. 이성윤 지검장을 향한 사퇴 압력이 야당을 넘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그만큼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여권 내부 고민도 큽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공개 언급한 겁니다. 여당이 이 지검장을 옹호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은 일단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거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한 의원은 현직 검사가 기소되는 건 이례적이라며 정상적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특위위원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개인의 문제라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민생과 부동산에 집중하겠다며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거치가 정부 여당의 국장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으레인 뉴스 최수현입니다. 여당 내에서 이성윤 지검장 결단 요구만 나온 게 아닙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한 명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요. 의원 한두 명 수준이 아니라 초선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여당 분위기에 청와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3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를 향해 장관 후보자 일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 지도부는 냉정하게 이번에 장관 후보자 중에 최소한 한 명 이상 낙마를 시켜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낙마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결정적 하자가 없지만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쟁의 더 이상 여당으로서 책임을 반기할 수 없어서 일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야당의 총리 인준 동의를 이끌어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위해 비상대기에 돌입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청할 테니 대기해달라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특위와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소집을 요청을 했고 회의가 열리면 인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겠다는 국무총리의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다는 청와대는 여전히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모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 전후에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이런 주장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장관 후보자 한 명 낙마로는 부족하고 두 명 철회를 합의 마지노선으로 정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한 강행 시사에 발끈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관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야당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소집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국회 인근 대기령을 내렸고 내일 열리는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으로 결론 내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지명 철회도 다시 요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최소 두 명 낙마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STI 여론조사에서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 등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들을 문제없다고 보는 인식이나 인사 청문회 탐만 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임명 방향에 반대하는 모습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고마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한 부동산 정책도 민주당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동산 특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송영길 당 대표는 종부세, 김진표 위원장은 거래세 재검토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첫 부동산 특위를 열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들한테 세금 때린다는 게 감정적으로 무슨 정사적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집주인이 전달을 해서 임차이가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종부세로 대표되는 이른바 부자세 수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거래세에 대한 재검토 방침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투기를 불러올 완화는 없다면서도 모든 거래에 따르는 세금 부담을 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확정되는데 논의의 속도를 내서 그 전에 감면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재산세 감면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상향되는 것부터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일열로 선 경찰관들이 대규모 수색작업을 벌입니다. 지난달 21일 인천 노래주점에 갔다가 사라진 40대 남성의 시신을 찾는 겁니다. 경찰은 사라진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반의 노래주점 업주를 오늘 오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 22일 만입니다. 경찰은 인천 송도신항 일대에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래주점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변에는 매립지와 공사장, 바닷가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100명 넘는 인력과 수색 겸 드론 등을 투입해 남성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 남성은 지난달 21일 저녁 8시 반쯤 친구와 노래주점에 간 뒤 실종됐는데 업주는 사라진 남성도 다음날 새벽 주점을 나갔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업주로 보이는 남성이 노래주점에서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수차례 가져 나가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으며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체증한 여러 증거물에선 실종 남성의 DNA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업주가 남성의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 당일 새벽 2시 5분쯤 실종 남성은 112 전화를 해서 술값을 못 냈다라고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점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도 112 상황실에 녹음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출동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긴박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스쿨존에서 또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던 엄마가 차량에 치어 숨졌는데 운전자는 사흘 전 눈 수술을 받아 앞이 흐릿하게 보였다고 진술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자회전을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모녀를 덮칩니다.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아이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엄마는 딸을 유치원으로 데려다주던 길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왼쪽 눈에 익상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사흘 뒤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안대를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자동차 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또 눈 수술로 시야 확보가 실제 어려웠는지 진술의 진위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10대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게 폭행했습니다. 조건 만남을 하라는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입과 코에 핏자국이 선명하고 얼굴 곳곳이 멍투성입니다. 지난 8일 새벽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14살 여중생입니다. 전날 밤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중생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뇌출혈 증상까지 나타나 사흘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건물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장소를 옮겨다니며 3시간 가까이 폭행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폭행 장면을 찍어 지인에게 보내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났고 경찰은 추적 끝에 포항시 한 공중화장실에서 피해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달 조건만남에 나서라는 가해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운전하는 차에 탔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추가로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로 공개된 사진인데 누워있는 사람이 손정민 씨고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친구입니다. 당시 한강에 있던 시민이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목격자들이 경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입니다. 손 씨 옆에 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쪼그린 채 앉아있습니다.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한강으로 가는 영상 속 친구와 같은 옷차림입니다. 사진은 손 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반포한강공원을 찾았던 시민이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실종 전 손 씨가 누워있는 사진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사진을 찍은 시민은 어제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손 씨를 일으키려 했지만 손 씨가 다시 풀썩 누웠고 남성은 계속 서성히다가 손 씨 옆에 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가 두 사람이 같이 잔디밭에 누워있는 걸 봤다는 시점은 새벽 2시 50분쯤입니다. 경찰은 사진을 찍은 시민과 일행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의미 있는 진술을 한 목격자는 지금까지 10명에 이릅니다. 누워있는 손 씨가 목격된 지 약 3시간 뒤 한강공원 cctv에는 손 씨 친구가 공원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강공원에서 가까운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뒤 상황입니다. 잠시 뒤 친구의 부모로 보이는 남녀도 공원에 도착해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확보한 영상 등을 토대로 손 씨의 실종 직전 행적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고 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죠.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민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한강공원. 시민들이 잔디밭에서 캔맥주를 기울입니다. 치킨 같은 배달음식을 시켜 안주로 삶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모습은 추억으로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술을 마실 수 없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술집 영업 종료 이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면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한강공원에 관련되어져서는 얼마만큼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에 할 것인가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 시민들은 전면 금지보다는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음식을 배달해 생계를 유지하는 인근 상인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2017년에도 시내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한강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장소인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을 서울시가 갖게 된 겁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금주구역 지정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입양한 지 1년도 안 된 딸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양아빠 사건 속보입니다. 5월 4일 양부는 어린이날 하루 전부터 아이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널A가 어린이날 이 가족이 마트로 다 같이 외출한 영상을 확보했는데 친자녀들만 데리고 나갔고 폭행당한 막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마트 계산대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두 살 여아의 양부 서모 씨가 자녀들과 물건값을 치릅니다. 큰 아이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서 씨와 함께 장을 보러 온 자녀는 모두 4명. 입양한 막내딸은 빼고 친자녀들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날 전날인 지난 4일부터 막내딸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손과 주먹, 구두주걱으로 입양딸을 폭행하는 중에 친자녀들만 데리고 장을 보러 나온 겁니다. 이웃들도 평소 입양딸인 막내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양모가 입양한 걸 후회하는 말을 들었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쁜 애기가 있는데 자꾸 눈에 감아가지고 진짜 착하고 말 잘 듣고 이제 남자들인 줄 알고 경찰은 양모에 대해서도 남편의 폭행을 방조하고 아이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제주도가 초비상입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제주도 방문객이 월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덩달아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등교 수업까지 중단됐는데요. 다가오는 휴가철이 더 걱정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공항이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달 월간 기준 제주도 방문객은 100만 명을 넘었고 이달에도 하루 3만 명 이상이 찾으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이 늘자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주민은 115명, 올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1월 기록을 이미 넘겼습니다. 진단 검사도 하루 2천 건을 넘기며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와 PC방 등에서 주민 간 접촉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우려는 더 큽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들과 접촉한 주민이 지역 사회에 N차 감염을 일으키는 양상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도는 도내 학교 등교를 중단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제주 지역은 오는 18일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동지역, 유, 초, 중,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현재 1.5단계인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렌터카 업체 두 곳에 중형차 대여 요금을 문의했습니다. 한 곳은 하루 24시간에 8만 5천원, 다른 곳은 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한 업체는 중형차 24시간 이용 요금이 지난해 1만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지만 올해는 11만원을 넘으며 1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관광객은 비싼 요금에 불만이 많습니다. 비행기 값보다도 한 두 배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렌터카 비용이. 부담감 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 거라서. 렌터카 비용이 숙박 비용보다 지금 더 올랐어요. 차를 배에다가 직접 싣어올까 이 생각까지 했어요. 업계는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도에 대여 요금을 신고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률을 적용하는데 비수기에는 초저가로 성수기에는 신고한 요금에 가깝게 책정하면서 널뛰기 요금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의도 저승사자 이렇게 불리던 검찰 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없애버렸는데요. 당시에도 개미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실제 증권범죄 대처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그런데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합수단을 폐지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범죄수사부서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합수단은 폐지가 됐어도 남부는 금융조사형사부 1부, 2부가 각각 있어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금융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수단이 폐지된 뒤 검찰이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처리한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굉장한 화랑 아니겠습니까? 자본시장법 2반 사례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임 검찰총장 취임 뒤 검찰 인사이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내 탓, 니 탓. 누가 이렇게 남탓을 하는 겁니까?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남탓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 후보가 다 남탓을 한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국정 실패 책임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료에게 정세균 전 총리는 지자체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면서 관료 탓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실제로 정세균 전 총리는 어제 부동산에 지자체 역할도 있다고 맞받아 쳤는데요. 오늘은 다시 이 지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겠네. 지방정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죠. 제가 그 문장표현에 고위 직업 공무원이라고 써놨으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리가 직업 공무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누구 탓을 했다고 했습니까? 정부 조직 탓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이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현재 북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으로 전남 해결하고 주택 지역 개발이 약진 주택부를 신설한 것입니다. 주택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안 대표에게는 정부 조직 탓을 했다 이렇게 들렸나 보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저씨와 노인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보이는 두 사람이죠. 주호영,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아저씨와 노인네 취급을 받았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과 중진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면 경험 많은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호영 의원을 향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구 803만 오른 분이라고 맞받아쳤죠. 오늘은 주 의원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그럼 다음 김웅 의원은 젊은 초선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노인네라고 했나 보죠. 김웅 의원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홍 의원은 오늘 김웅 의원을 겨냥해서 몸은 젊은데 생각은 80대 노인네 같은 구태정치를 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초선인 박수영 의원은 김 의원 편을 들었는데요. 홍 의원을 향해 젊은 세대를 철부지, 어린 비둘기 등으로 비판하며 갈등을 유발하지 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던데요. 거기 보면 젊은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10%를 넘었고 김웅 의원도 주호영 의원과 함께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전당대회는 당원표가 70%고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 조사만으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젊음이냐 경륜이냐 가치 경쟁은 필요하지만 노인네, 철부지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대선을 책임질 차리라 더 치열하겠네요.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연일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로켓포를 요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방어력을 과시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밤하늘. 날아다니는 불빛은 조준사격돼 더 강렬히 폭발하고 사람들이 있는 시내 거리에서도 목격됐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로켓포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돔이 하나하나 요격한 겁니다. 하마스의 로켓포는 800발이 넘었습니다. 아이언돔은 탐지 추적 레이더와 발사 제어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인구 밀집지역이나 중요시설을 공격한다고 할 때 요격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요격미사일은 한 발당 우리동 9천만 원 정도로 요격 성공률은 90%에 이릅니다.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13층짜리 주거용 건물은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폭삭 주저앉습니다. 전투기까지 동원한 이스라엘 군도 반격에 나서면서 최소 35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 10일 이슬람의 성지 아라크사 사원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로 시작돼 공격과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양식 생각나기 시작하죠. 요즘은 비싸서 못 먹는 보양식 민물장어가 거의 반값이 됐다는데 그 사정을 조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핏 가격표를 보다 발걸음을 멈춘 소비자. 고기를 사러 왔던 주부의 손에는 어느새 장어가 들려있습니다. 국민 보양식으로 불리는 이 민물장어가격이 올해 2월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만 4,7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정도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착한 가격에 보시다시피 먹기 편하도록 마트에서 깨끗하게 손질을 해놔서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이렇게 금장어가 옛말이 된 건 그만큼 장어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장어 양식 업체들은 보통 0.2에서 3g짜리 치어들을 1년 정도 키워 음식점과 마트로 보냅니다. 지난해 치어 양식이 잘 돼 공급이 늘었지만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장어가 남아도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올해 치어는 줄어 내년부터 다시 값이 뛸 가능성이 큽니다. 양식이 그만큼 어렵다 보니 매년 가격이 널뛰기하는 상황인 겁니다. 대형마트는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아예 장어 양식장과 손잡기도 합니다. 지정, 양식장을 해가지고 이만큼 계약을 한 다음에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품을 받으면서 기존에 판매했던 것보다 30% 정도 절여해진 것 같습니다. 민물장어 풍면이 이제 밥상위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집에서 김치냉장고 오래 사용하신 분들 제조사와 생산날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위니아 김체 김치냉장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결국 꼭 리콜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자욱한 연기를 뚫고 다용도실로 들어가자 뚜껑이 까맣게 타버린 김치냉장고가 보입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선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위니아 딤체 김치냉장고가 화재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가운데 구형 위니아 딤체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해당 제품 화재만 50건에 달합니다. 냉각기와 배선 등 낡은 부품 주변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불이 붙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도 지난해부터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지만 리콜 대상 278만 대 중 아직 절반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판매한 지 15년이 지나 구매자 목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정확해 대상자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꼭 리콜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목마를 태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 배로를 내달리는가 하면 인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뀌는데요.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헷갈린다는 문이 많은데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로 풀어보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 말고 자전거도로 투명이 원칙인데요. 누가 팔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처럼 만 13세 계산일까요? 정답은 3번 운전면허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부터는 성인이라도 면허 없으면 못합니다. 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했을 때만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고 어기면 엄칙금 10만원입니다. 어린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도 검칙금 부과 못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엔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항이 있는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인데요. 두 명 이상 정원을 초과해서 탔는데 안전모도 안 썩다면 원칙상 범칙금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정원 초과 범칙금 4만원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이 더해지고 동승자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2만원입니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 경우에도 범칙금이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릅니다. 실제 단속이 가능할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를 보면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크게 늘어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한 달간은 재고와 홍보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헬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축구 패널티킥은 키컷, 즉 공을 차는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축구 천재 메시도 쩔쩔맬 때가 많은데요. 머릿속 뇌파를 측정해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11m. 공은 0.4초 만에 날아가지만 공기포가 반응하는 데는 0.7초가 걸립니다. 모서리에 정확히 차면 이론상 성공률은 100%. 하지만 현실에선 실패가 난무합니다. 압박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페널티킥이라는 게 무조건 성공을 해야 본적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압박감이기 때문에. 축구 황제 메시도 중요한 순간에 발끝이 부려지고 월드플레스 손흥민의 성공률은 50% 수준입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네덜란드 연구진이 선수들의 뇌파를 분석했습니다.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성공과 실패를 분석했더니 뇌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실패한 선수는 장기 사고에 관여하는 전전두엽피질이 활성화됐습니다. 성공한 경우는 근육운동과 관련된 운동피질이 활발했습니다. 실축한 경우는 뇌가 실패 후 결과를 생각하는 데에 몰주해 공을 차는 동작 제어가 제대로 안됐고 성공한 경우는 뇌가 압박받으면서도 움직임 제어에 집중해 퀵이 정확했던 겁니다. 즉 뇌의 어느 부위를 활성화시키느냐가 관건이란 겁니다. 연구진은 뇌 활성화 훈련이 선수들의 기량을 높일 수 있고 심리적 압박감이 큰 다른 직업에도 적용될 거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오늘 강하게 내릴 쬐는 햇볕에 시원한 그늘을 찾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벌써 여름 시작한 거야?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비상청에 따르면 여름의 시작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서울의 기온 전망을 보시면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해도 아직은 아침 기온이 낮고 또 주말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계절상 봄이고요.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9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2도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밤사이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상지로는 소나기가 살짝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